안녕하세요 애니림입니다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왜이렇게 많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스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네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중국 스타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뜻이죠 왜이렇게 많냐는 뜻이죠? 명품 브랜드는 왜 다 블랙핑크가 가져가는 걸까요? 중국 블링크가 올린 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스타들이 블랙핑크의 노래나 춤을 많이 따라하고 패션 스타일도 많이 좋아하고 따라하나 봐요 여기서 중국인들이 블랙핑크를 부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블랙핑크 2번은 한자 보면 분홍색 할 때 분자예요 그래서 핑크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갈다 할 때 그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또 자주 쓰는 3번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주 써요 이제 알파벳 이니셜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랙핑크 BP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요 Facebook 이거는 FB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얘기했잖아요 블랙핑크 멤버 4명이 모두 명품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제니는 샤넬 리사는 셀린느랑 불가리 지수는 디올 로제는 생로랑 네 이번에는 포스팅을 하나 볼 건데요 이 포스팅에서 블랙핑크의 인기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포스팅 제목이 블랙핑크 핑 핑 블랙핑크는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건가요? 네 이런 포스팅인데요 이 글이 엄청 길어요 좀 추려서 보면은 블랙핑크의 영향력은 이미 세계적이다 이번 컴백 이후에 화제성이 줄곧 높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가 되고 있다 데뷔 4년이 된 그들은 콘서트에 가장 많은 팬을 동원하는 한국 걸그룹 코첼라 부대의 최초로 선 한국 걸그룹 미국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 최초의 한국 걸그룹 멤버 4명이 한류스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그룹이 되었다 넘사벽 넘사벽이죠 본업인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들을 쭉쭉쭉 나열해서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연예인 중에 한국 순위로 1위에서 4위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멤버 4명인 거예요 대박이죠 제가 보니까 지금 리사가 4천만 명이 넘었고요 제니 로제 지수가 3천만 명 되더라고요 와우 유튜브 기록이 또 어마무시해요 구독자 수가 지금 한국 1위 5,20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는 15위 우리가 아는 스타 중에 블랙핑크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사람은 저스틴 비버 밖에 없어요 이런 기록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이들의 성장 과정과 그 배경을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연습 기간이 가장 긴 건 제니였는데 6년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가장 짧은 건 로제였는데 로제 역시 4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연습생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4시간을 연습해야 했다 2주에 하루를 쉴 수 있었는데 쉬고 나면 또 다른 13일이 시작됐다 매월 월말 평가가 있었는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연습생은 회사를 떠나야 했다 굉장히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쳤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인기 비결을 알 수 있는 부분 멤버들의 배경이 국제적이다 호주에서 자란 로제 혼혈 느낌의 외모를 가진 리사 ABG 느낌이 짙은 제니 이들이 블랙핑크의 스타일을 다원화하면서 빠르게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ABG 느낌이 뭔지 찾아보니까요 Asian baby girl 약간 쿨하고 스타일리쉬한데 귀엽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교포 메이크업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ABG 느낌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니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약간 제시나 CL 느낌 이런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YG의 강력한 스타 메이킹 능력 그리고 테디의 우수한 프로듀싱 능력이 더해져서 데뷔와 동시에 인기를 얻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랙핑크 특유의 걸크러쉬 스타일이 많은 걸그룹 사이에서 더 돋보여서 아이돌 시장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쉬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국 스타들도 이렇게 덩링아웃을 하고 따라하는 게 아닐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